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영수사 김종우입니다. 기본 수업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방법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상통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김종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사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사진하고 다르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진이 어때요 여러분 잘 나왔나요? 저 이 사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사각형이 나와가지고 조금 놀랬는데 실제로도 좀 사각형이긴 합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이제 기본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대학원 다 한국사를 전국했습니다.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을 좀 독특하게 해서 한국사 전공 아닌 줄 아는데 한국사 전공했습니다. 한국사 전공했어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전공했고요. 그다음 동국대에서 미술사학 전공했습니다. 두 개 이렇게 전공했고요. 제 수업이 약간 독특합니다. 선암기 후 이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해 안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그다음 암기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워낙 암기에 이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아 이분 진짜 암기의 대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은 암기다. 특히 한국사 시험은 암기 과목이다. 암기를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돈 받고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수강생들 합격시키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합격시키는 수업만 할 겁니다. 역사의식 이런 거 여러분한테 강요할 생각 이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거 아무 시험하고 관련 없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합격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밌는 이야기 수업이 질릴까 봐 이런 얘기는 하죠. 현재 유상통에서 게리직 한국사 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치면 저 나옵니다. 모두 공 모두 소 그렇죠 모두 경 이렇게 공무원 경찰 소방까지 그러니까 공무원의 전 직렬을 수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말로 이러니까 조금 미안한데 조금 낯간지러운데 어떤 선생님하고 한국사 경쟁해도 진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스토리 선생님한테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적이 나오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면. 제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경험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면요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제 안티들은요. 제 수업 들을 욕하면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안 들으면 되는데 성적이 나오니까.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 이제 수강하시면 돼요. 저서는 여러 개가 있어요. 책이 기본서도 있고요. 기출문제집도 있고 필기노트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여러분. 동영도 있고 그 다음 사료집도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입문서도 나오고. 풀커리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가 아니에요. 초자가 아닙니다. 공무원 강의만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초자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하시면 돼요. 우선 이제 강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기본이 한 약 80강. 뭐 한두강 정도 더 될 수는 있지만 90강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비교할 겁니다. 다른 사이트하고 비교할 텐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뭐 어떤 데 보니까 40강 있던데 그건 하는 건 강의죠 여러분. 어떻게 40강짜리로 합니까? 말도 안 되죠. 40강짜리는 말도 안 돼요. 기본 수업은 한 80강이 딱 적당합니다. 80강이 적당하고. 한 강이당 2시간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절대 절대 never. 보통 1시간 내외입니다. 1시간 내외고. 길어야 1시간 한 2, 30분 되는데 그것도 어쩌다 정치사 스토리 많은 부분. 그 부분만 그러지 보통 1시간으로 이제 제가 끊습니다. 교재는요. 이 2개가 필요하는데요. 이 필기노트를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필기노트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띄울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에 있는 이제 내용과 그림 그리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두 건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건만 사가지고 이거 수업 못 듣겠네 이러면 안 되고 두 건 다 필요하니까 두 건 다 여러분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유상통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80강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 적당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어떤 데 보면 200강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오바입니다. 200강 150강 되는 건요. 듣다 보면 앞에 까먹어요. 앞에 까먹어. 그리고 너무 짧으면 내용이 좀 작고 딱 80강이 적당합니다. 강의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제가 보지 말라는 거 절대 보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절 믿고 제가 보지 마. 그럼 보지 마세요. 제가 보라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선생님 보지 말라는 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틀리면 돼요. 여기서 명심할 것. 한국사 하기 전에 모든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맞아야 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맞을 필요 없어요. 합격 점수만 나오면 됩니다. 합격 점수만 나오고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 커버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사 합격 점수까지 제가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암기와 흐름의 조화를 시킵니다. 구조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흐름만 스토리로 해서 흐름만 하면 어떻게 되냐. 수업 들을 땐 재밌죠. 수업 들을 때 재밌어. 아 이해되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강의 왜 됐습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이 재밌으면 유튜브 오세요. 수업 시간이 재밌으면 영화 보면 되지. 영화 봐야지. 넷플릭스 보고 아니 이 수업이 재밌고 그 스토리 들으려면 뭐대로 읽을 합니까?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문제를 문제 푸는 강의를 할 겁니다. 문제 풀 수 있는 강의 그게 제 수업의 핵심이에요. 문제 풀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수업 한번 들으면 문제가 딱 풀리는 그런 마법 같은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놀라지 마세요. 문제 풀 때 놀랄 겁니다. 와우 처음 할 때 이런 생각 할 거야. 저 매니아가 하우파인데 하우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파들이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다. 그쵸? 그 암기티비 써가 사기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 푸니까 와우 문제가 풀리더라. 이거예요. 문제 풀립니다. 문제가 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기노트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기본서 체크하는 걸로 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습 도와드립니다. 제가 예습하지 마세요. 복습만 하면 돼요. 교재하고 노트 정리하는데 수업할 때 꼭 수업 끝나고 이제 여러분 다음 수업할 때 제가 앞에서 무조건 복습시켜드려요. 그리고 꼭 기본서 한번 읽고 오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제 거 카페 가시면 OX 있습니다. 유장통 그 자료실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OX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집 OX 그 OX만 풀어도 여러분 성적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 어디냐 유상통 그런 데 가보면 제가 음성자료도 올려놨어요. 10분 15분 그러니까 수업이 60분인데 음성자료는 한 10분 내외로 그래서 그거 복습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거 여러분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강시간 전에 꼭 이전 학습분 기본서에 읽고 올 것 그리고 기본수업은 무조건 2회독 정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딱 1회독 하고 나서 문제 풀었는데 안 풀린다고 화내고 시험 받는데 망했다고 화내고 여러분 기본수업은 무조건 2회독 하셔야 돼. 그리고 OX하고 기출문제 복습해야 돼. 1회독 갖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젊은 지금 20살 고3 애들 바로 와서도 힘드는데 그래서 무조건 기본수업은 여러분 2회독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 강의 있거든요. 무조건 1회독 해야 합니다.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저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5회독에서 10회독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회독 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10회독 했는데 불합격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보면 돼요. 여러분 될 때까지 보세요.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사는 한국사는 딴 거 없어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간단합니다. 기본수업 2회독 하시고요. 기출 10회독 하세요. 그러면 붙습니다. 그러면 붙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최초 시도합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강의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면요. 회사에서 편집을 해줘요.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별로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CG 강의를 제공합니다. 단기간 고효율 학습이 가능한 거 보니까 핵심적인 거 잘 뽑으셨더라고요. CG를 이용해서 특수효과도 이제 있습니다. 저절로 암기되게 그리고 한 강좌로 두 번 수업할 수 있게 기본이론 듣고 하이라이트 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독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벌써 이해독이 되죠. 하이라이트 강의는 정배속 0.5배속 수강을 추천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이라이트 강의 자체가 조금 배속을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제 강의를 봤는데 너무 말이 빨라요. 우리 와이프가 떽떽거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빠르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서 배속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정배속으로 들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추천시간 짜투리 시간 그렇죠. 쉬는 시간에 하이라이트 강의하는 걸 됩니다. 이거 큰 부담 없이 기본 수업 한 번 듣고 짜투리 시간에 하이라이트 강의 듣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도 효과가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사회 할 때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대박이죠. 이거 편집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임팩트 놓고 그렇죠. 아오 마이 갓 다음 거 돈 날랐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 이 표정 진짜 잘 잡으셨네. 아이언맨 뱅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는 강의를 이제 편집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본 강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이라이트 강의에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 비판용 도움 비판용 도움 남다가지고 그렇죠. 비판용 도움 찌르는 거거든요. 찌르는 걸 그대로 유사했잖아요.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들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시각이 이게 음 칠판 강의가 아니고 전자칠판 강의라 깔끔합니다. 제 얼굴은 깔끔하지 않지만 강의는 깔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도 편할 겁니다. 그냥 일반 노량진 강의는 이제 칠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어수선해요. 저도 거기서 가긴 하지만 이 강의가 깔끔합니다. 대신에 깔끔한데 강사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거 한 번 하면 형강 두세 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김종우 암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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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 그 암기팁이 실제로 적용되나 안되나 한번 보도록 하죠. 김종우 암기팁 실제 적용될까요? 됩니다. 한번 보죠. 개리직 문제만 할게요. 개리직 문제만 어 2018년 개리직 문제예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는 교종 선종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그냥 읽으시면 교관겸수 재창하였다 나오는데 제거 암기팁이 있어요. 이게 제거 암기팁이 누구냐 이거 의천인데 의천 암기팁이 교내교장 문흥국이에요. 아까 여기 교관겸수 있었잖아요. 교 교관겸수 내외겸전 교장 문종이 넷째들 후황사 국청사인데 이 교내교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거 암기팁을 알고 있다. 의천의 이 암기팁을 알고 있다. 그러면 교관겸수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의천이고 의천 암기팁 교내교장 문흥국 교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빵 나와? 답은 3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면 여러분 문제를 한 10초 만에 풀어요. 그러면 이거 10초 만에 푼다 한국사를. 그럼 여러분 컴이라고 우금을 금방 풀겠죠? 한국사는 여러분 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10분 안에 풀어야지 남은 시간 컴이라고 우금에 투자하죠. 컴이를 얼마나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해야지. 시간이 많은 내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는 거 아 뭐 이거 하나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최악의 난이도였다는 2019년 문제 여기에 볼게요. 기신론 그쵸? 이승기하고 금강산에서 10번 싸우고 화해한다. 여기 대승기 신론소라는 어떻게 돼?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의 암기티비 아 정분 일화통일 원융회통이 있어요. 암기티비 그러면 문제에서 보세요 여러분 신기론이 있잖아. 대승기 신론소 이거 있잖아요. 그럼 원융회통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문제 2021년 문제 볼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암기티비 발의 왕 연호가 나왔어요. 고무무 성선애입니다.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선왕 애왕인데 여기서 문제에 인안이 나왔거든요. 인안 그쵸? 인안 쓴 사람이 무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인안으로 했다.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럼 이건 아버지 얘기하거든요. 그럼 고왕입니다. 그럼 대조영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영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놀랍죠? 금방 풀겠죠?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있어. 다음 전투가 일어난 보기 가라 설명으로 오른 것 임진왜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순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제 거 암기티비 있습니다. 부탄 옥사안진 평양 칠진 이걸로 아마 카톡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거 나왔다고 풀었다고 여기 평양이 나오거든요. 평양하고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하면 답은 몇 번? 3번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풀면요. 쉽게 풀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 거 암기티브로 문제 적용할 때 그 쾌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또 있네. 아 나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또 있어. 어떡해. 이것도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산민문대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국조 국민부 조선혁명군 오스리 전투거든요. 이거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아무튼 암기티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스리 전투 볼까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오스리 해가지고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봐 적용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적용되는 문제를 풀 때 10초면 푼다는 게 가장 멜리트 에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합격이다. 그렇죠? 과목의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이 밸런스 여러분 잘 맞춰야 합니다. 한국사는 내가 약속 드릴게요. 다른 과목 때문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 안 듣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어떻게 돼?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카페 활용하시고요. 유튜브 활용하시고요. 아 유튜브는 다들 잘 안답니다. 유튜브 이상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보세요. 카페 OX자료 동영자료 음성자료 엄청 많습니다. OX자료도 제가 넣어놨는데 OX음성자료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카페에 저는 자료 아끼지 않습니다. 카페에 자료에 다 줘요. 다 줍니다. 다 주니까 여러분 꼭 가입해가지고 등업신청해서 자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갖고 가도 다른 분들이 갖고 갑니다. 제 것 카페 지금 8천명이 넘었어요. 지금 성장속도로 보면 곧 있으면 9천만 명까지 갈 것 같습니다. 놀랐죠? 그러니까 제 것 카페 괜찮습니다. 어떤 애 와 놀래요. 놀래요. 아니 이렇게 자료를 많이 주냐고. 저는 자료 다 퍼주거든요. 여기 가입해서 등업신청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되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30분마다 한 번씩 오면 다섯 번 채워지거든요. 다섯 번 하루면 등업이 됩니다. 그 다음 유튜브 김종호 한국사라고 검색하면 제가 나옵니다. 김종호 한국사 김종호 한국사라고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김종호 한국사 검색하면 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가면 필기 노트 음성자료 있고 암기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 브이로그 많이 찍어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죠 이거? 그 혼자 혼자 이런 거 이런 거 혼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혼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아 좋네 수업하다 뿌리긴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뿌리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쉬실 때 보라고 쉬실 때 보라고 이런 것들 이제 제가 합니다. 또 어떤 거 뭐 있지? 콜라 그렇죠 콜라 마치기 물 마치기 커피 마치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업자료도 있고 여러분 쉴 때 보라고 이렇게 영상도 제가 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해주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연락처 JWS00077입니다. 이 연락처로 저한테 카톡하시면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 카톡을 답장 못 해주죠. 하지만 그날 안에 답장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안에 이게 제일 빠릅니다. 카페나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제 답장 달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했다 하시면 여러분 그날 안에 가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종우 사랑해 종우 사랑해 언제부터? 영원히 77년부터 와 너무 스윗하다. 그쵸? 종우야 사랑해 영원히 77년부터 누가 만들어줄게요? 제 와이프가 만들어줬습니다. 연애했을 때 와 그때는 사랑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JWS00077 매일 다 이거예요. 저 이거 해킹담 끝납니다. JWS00077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저도 똑같죠? JWS00077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를 저를 귀찮게 하세요. 여러분 저를 그러면 제가 짜증내겠죠? 그런 분들이 합격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합격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카톡할 때 제가 친절하게 막 엄청 막 수업하고 다르게 이렇게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어떤 애는 저보고 화냈냐? 이거 안 했다고 이목끝은 여러분 사심 먹은 아저씨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문자 보내고 할 때 문자 보낼 때 이거 잘 안 하니까 이거 놀라지 마시고 답장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어떤 데 가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절 믿었던 수험생들 다 붙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이제 제가 유상통에 온 순간 유상통 여러분 이제 합격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합격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죠. 한국사 김종호였습니다. 기본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